언젠가 설교 준비하다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환경이 눈에 보여지면 오늘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또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줬으면 좋겠다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할 때나 교회 와서 묵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또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예수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 닮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수가 있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친구들과 자리에서 얘기 나누다가 잠시 자리를 뜨지 마라 잠시를 뜨면 그때부터 뒷담화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두려워서 뜨지 않죠 우리는 우리 말을 누군가 뒤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서로 많이 나누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념하라 스스로 기념일까지 정하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추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이 일을 했는데 이유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오늘 이 시청과 교육 잘 받은 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용 내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는 항상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본받아야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기도를 하셨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기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이 감사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기도를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네 가지 감사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네 번의 감사기도를 잘 배우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 감사기도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얻으신 그 승리의 결과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경우였는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오병이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받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장정만 5천명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오랜 시간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해서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평소에 잘 드시는 분들은 좀 굶어도 집에 들어갈 힘 정도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워낙에 못먹던 사람들이라 집에 돌아가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쓰러져서 넘어질까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여러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비춰보면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꼬여서 막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다 영양실조 아니겠습니까? 당대는 너무나 가난했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빼앗겨서 식민지 상태가 있었고 관료들은 자기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하루하루 정말 먹을 거 걱정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이 있을 특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넘어질까 쓰러질까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기도 하신 그 본을 보이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시는 첫 번째는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을 놓고도 감사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금액은 이만큼이 필요한데 아주 작은 물질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 식구가 열 명인데 이 식구들이 먹으려면 쌀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한 줌의 쌀이 생겼어요 이걸 놓고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연탄이 백백장이 필요한데 한겨울을 놔야 되는데 연탄 두세 장 누가 갖다 줬다고 이걸 놓고 감사함에 감각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놓고 오병이어를 놓고 하늘을 오르러 감사기도 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 베풀어 주셔서 2만 명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놓고도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도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걷고 또 돈을 모아서 빵을 사면 되겠는데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요즘 돈으로 꼭 굳이 정확히 한산할 수 없지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돈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빵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작은 마을에서 빵집이 몇 개 있다 할지라도 2만 명 먹을 빵을 어떻게 한꺼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은 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가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부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식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주 대식가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 하나 먹을 수 있는 자기만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잘것 없는 것을 갖다 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먼저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식탁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선폼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곧 그들이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그 장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신 것이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끼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오비용 2호를 놓고 감사기도 하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준비됐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음식점에 갔을 때도 식탁을 잘 차리고 또 신방 갔을 때도 잘 차린 다음에 사실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빈식탁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빈식탁에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인생에 몇 번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할 때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득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소보다 작은 소득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낫는 징조가 아주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계산도 하고 우리가 측량도 하고 또 예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증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아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무려 7번 기도했을 때 최근 손바닥 하나가 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가 돼 봐야 한쪽에 정말 지면을 적시기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인데 손바닥만한 비가 내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아는 그 작은 손바닥 구름을 보면서 오병 2호로 본 거예요 그 작은 손바닥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땅을 촉촉히 적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달려가고 엘리아의 아호방에게 빨리 비가 올 것이니 달려가라는 믿음의 선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다시처럼 작아 보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능력, 기술, 건강, 재능이 보리떡 5개처럼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붙들고 2만 명 되어있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라 이거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자들만이 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모든 기업과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 당했느냐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된 교회도 있고 더 성장한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신 교회들도 시대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 탓할 것도 없고요 생황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선교, 구제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위축되어서 참 아껴야지, 아껴야지 하고 아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들이 더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억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쓰임 받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빨리 와서 당신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더 지체하셨다가 가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섭섭하고 원망이 섞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딱 그어놓은 것이죠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그들의 상식과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병든 자 일으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함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작은 일을 하나 시키시죠 바로 뭡니까?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 문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열어라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그들은 살릴 수 없는 거죠 무덤 문을 열어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감사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나올 것을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기도가 먼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도무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상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준에서는 이건 이미 끝났어 예수님도 할 수 없어 하는 상황이 되었을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절망적인 상황이 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감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빌립보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돌문을 열게 하시는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돌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이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그 돌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사로 살려달라고 했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하십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문을 연 것은 이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연 것이죠 돌문을 열면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는 살아난 것이죠 돌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나원으로 하는 소리를 죽은 나사로가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원으로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사로가 붕대를 메인 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 기도를 먼저 선행하고 나사로야 나오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있게 된다면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신 그 감사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죠 고라신, 베세다 또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복음소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기회에 익숙한 지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곳에서 행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복음화되지 않는 것을 보며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너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지명이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곳이 나오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행하지 않으신 곳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내가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제의한 자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텐데 하고 비교하며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탄식이 참 오늘도 울려퍼지는 것 같아요 복음이 일찍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진 나라라고 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 십리 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 갔어도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뜻밖의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람도 좋고 자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 큰 역할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내가 공을 들이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듯 올듯해요 그래서 아주 수년 동안 전도하고 오늘 드디어 교회 오기로 한 날 다 데리러 설레는 물어 갔더니 다시는 오지 마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그러면 화가 확 나잖아요 지난 날 그분에게 썼던 그 수많은 간식거리들 또 도움들 알랑방구 끼면서 자존심 내려놨던 순간들이 확 오면서 얼마나 연락했어요 내가 너한테 드렸던 공을 10분의 1만 내가 동네 사람한테 드렸으면 다 교회에 나왔을 텐데 진짜 완악하고 강박하구나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섭섭하고 환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터박터박 걸어오는데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붙어서 보니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인데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나 당신 보고 늘 생각했어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좀 교회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저 전도가 되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시다가 너무 교회가 들어와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 주차했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 신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일하신 것이죠 일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 이방인의 대로 흘러서 복음이 흘러흘러 오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 자네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지금 자네들이 돌아오지 않는 많은 자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네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요 뜻밖의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구원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열심히 공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조금만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막 보듬어 가지고 키우고 키워서 큰 교회 일꾼이 될 줄로 기대해서 정말 애정을 많이 쏟은 성도가 오히려 목회자의 마음을 더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확 들어가지고 내가 목회자로 부른받은 것이 소명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섬긴 백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분 신방해 본 적도 없고 축복기도 해 드린 적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큰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한 것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참 우리 어린 자네들 다른 친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신발을 신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싼 거 정말 중고 물품 이런 거 사서 입히고 신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 아픈 갖고 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 자녀처럼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부정적인 면만 바라봤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고 오늘도 감사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후의 만찬 중에 감사기도 하신 것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 중에 포도죽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순간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것을 다 아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투성이 돼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곧 죽을 텐데 이건 내 피야 내 살이야 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 피를 나누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니까 나눠먹으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시면서도 감사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시면서 피와 살을 나눠주면서 감사기도 한다 감사기도는 제자들이 해야죠 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기 몸을 다 깨뜨려서라도 자식에게 주면서 자식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힘을 낼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예화들은 끝도 없을 거예요 집안이 붕괴되고 땅속에 갇혔을 때 어린아이에게 자기 피를 내어서 자녀를 마시게 하고 살렸다는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일상 삶을 통해서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살고 왜 열심히 이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까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어서 주면서 왜 이렇게 기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죽는구나 이 죄인들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야 내 팔자가 참 싸놨구나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침으로 내 사랑하는 자네들이 주의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몸 죽어서 자녀들을 살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하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애쓰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날이었다고 합시다 걸레 가지고 의자를 닦고 청소를 하는 집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할 때 참 힘든 일이죠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유치한 예를 그런데 어느 집사님 속을 박박 긁어요 당신은 집 청소도 안 하는 게 오랜만에 교회 와서 청소하는 지금 가정이나 잘 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레를 얼굴에 확 던져면 해서 내가 이래서 교회 일 안 한다고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달리려고 한다고 그리고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저라 그래 나를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막아라 사단 역사하라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예수님께 이 사랑을 드리는 거다 내 희생으로 내 섬김으로 내가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가면서도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감사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참 폐파벌이 나눠서 싸우고 볼 걸 못 볼 걸 다 보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가 많습니까?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더니 다 예수님 사랑한대요 다 교회 사랑한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만약에 본인의 피를 주면서 본인의 살을 찢기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내 몸이 깨어지고 마치 순교의 제물이 되는 희생제물처럼 하나님 나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임 맞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베푸는 이 희생과 사랑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병이여처럼 턱없이 부족한 그 것을 붙들고 한번 감사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처럼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기회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안 되는 일 가운데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내 몸을 들이면서도 희생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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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